박청룡 A의 23호 느낌 유지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 M U G M U G 뭐에서 내는 소리? 뭐에다가 버그나 버그? 버그 하나씩? M M O O G 합쳐서 버그 U는 U, U, O U, U, O 중에서 O O가 됐고 G는 G G G 중에서 G 그래서 합쳐서 버그 버그 아주 훌륭합니다 버그 오케이 그래서 소리 버그 쓰기 M U U 그 아까 냈던 소리가 G 그렇지 소리 버그 아주 훌륭합니다 버그 기대로만 가자 제가 기대로만 가자 오케이 알파벳 N U T 뭐에서 내는 소리? N N U T U N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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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래서 합쳐서 K K 소리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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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MOP 모여서 MOP 오, 하나씩 M, A, P, P 합쳐서 MOP O는 O, O, A, O O 중에서 A 그래서 모여서 MOP MOP OK 그래서 소리 아 참 알파벳 아니 뭐야 선생님 잘못했다 잠깐만요 OK 그래서 소리 M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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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 알파벳 H, O, T 모여서 H가 아니라 F 아까에 뜨였던 것 같고 MOP HOT HOT 그렇지 하나씩 F F? F인가? A H가 F 소리는구나 F F 가 아니구요 F 소리 나는건 P 저 이 친구야 O So 소리 나는건 F 구요 L H는 H 소리 냅니다 오 H는 히읗이에요 잘한다 하트 하트 그래서 합쳐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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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틀릴 줄이야 그러게 소리 하트 하트 쓰기 H-O-T 소리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틀렸어 하트 자신감 있게 말한 건 좋아 하트 하트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P-O-T P-O-T 모여서 이번에 진짜 두 번 갔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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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아 아 합쳐서 파트 파트 오케이 오는 O-O-A-O 오 오 아 어 중에서 합쳐서 파트 파트 오케이 그래서 소리 파트 쓰기 P-O-T 소리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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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계속해서 알파벳 S-U-N S-U-N 모여서 쏸 하나씩 S-S-S-S-O-O-O-N-E 합쳐서 há트 썸 썸 에스는 중에서 U는 U, U, O 중에서 그래서 합쳐서 Sun Sun 소리 Sun Sun 쓰기 S, U, N 소리 Sun Sun 정영 훌륭해 알파벳 C, U, T C, U, T 모여서 스크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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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그렇지 그래서 소리 뭐 컷 C는 스크 중에서 크 U는 U, U, O 기다리세요 중에서 어 그래서 합쳐서 컷 컷 오케이 소리 컷 컷 컷 쓰기 C, U, T 소리 컷 컷 컷 오케이 이어서 알파벳 H, U, G H, U, G H, U, G 모여서 잠시만요 H 아까 H였고 HOG 그렇지 HOG HOG 하나씩 어 그 합쳐서 HOG 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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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브 오케이 소리 허브 허브 쓰기 H U G 오케이 소리 허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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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훌륭해 많이 늘었어 계속해서 알파벳 R U N R U N 뭐해서? Run 하나씩 R O O O N 합쳐서 Run Run 랜 소리 Run 쓰기 R U N 소리 O 소리 아 씨 허브 이래 Run Run 소리가 없대 그 속에서 알파벳 T O P T O P 모여서 T 그다음에 Top Top 하나씩 T A T 합쳐서 Top Top 오케이 소리 Top 쓰기 T 잠깐만 O P 소리 Top Top Excellent 승희 씨 한번 잘 춰주세요 네 세빈 컴온 네